여러분 안녕하세요. 배우 황정민, 정민이 형이 납치를 당했다고 합니다. 어떤 흉악한 인간들이 배우 황정민을 납치했는지 정말 화가 났는데요. 납치범들이 어떤 이유로 정민이 형을 납치했는지 꼭 확인해서 응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들의 이야기를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? 극장으로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8월 18일 영화 인지에 배우 황정민이 돌아왔습니다. 극장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극장에 가실 때는 그냥 납치면 안 되고 마스크를 끼고 가서 흉악한 납치범들이 왜 정민이 형을 납치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여름 흥행킹 황정민의 휘환 심장 쫄깃한 극한의 탈주 무더위를 날려버린 리얼 액션 스릴러 임질 절찬 상영 중 시스템의 중 야시 verse 流 임질 Ghost